토론사무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태디오에는 민, 박, 민현주, 박원석, 도 의원님 나와겠습니다. 민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 공식 사과 한 겁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용산 대통령실 그쪽 기자간담회장에서 딱 테이블을 놓고 한 그런 공식 사과의 모습을 기대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아마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도 공식 사과지만 여러 곳에서 국민들과 직접 있는 자리에서 사과를 직접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특히 국가안전점검회의에서 했던 발언이. 그 사과도 그렇고 불교법회 했을 때도 그랬고요. 종교 모임에서도 그랬고요. 예배 통해서도 그랬고요. 이런 사과도 오히려 더 여러 차례 다양한 국민들과 속에서 사과하는 모습 보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 사과니 아니냐는 논란은 글쎄 더 이상은 의미가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사과 논란은 하지 말라.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 공식 사과.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사과는 굉장히 직접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되고 거기에는 군더더기가 없어야 되고 또 무엇을 바꿀 건가가 명확히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이 사과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저는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과 담아문으로. 아직도 그 기회가 전에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사과들은 전부 전원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오늘 국가안전점검 대책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종교법회에 가서 집회에 가서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거는 사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과거에 우리 국권을 강탈하고 식민지 지배를 한 것에 대해서 일본의 역대 총리들이 사과했을까요 안 사과했을까요? 정도는 다르지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과를 봤다고 느끼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직관적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건가 이런 것들이 담겨 있지 않은 진정성이 없는 사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서 2차 대전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독일의 빌리브란트 수상이 사과했던 건 전 세계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직관적이고 직접적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의 사과에는 저는 방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역대 대통령들의 사과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그 사과에 대해서 저마다 다르게 인지하는 건 그런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아직도 미진하다. 아직 미진하다. 대통령께서 직접 그것도 혼자 참모들 거느리지 말고 국민들 앞에 서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좀 통렬하게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책임자 문책을 약속하는 게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답답해하면 국민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는 두 분의 생각이 엿갈리는데 어제 국가안전점검회의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이야기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비공개의 내용이 나오는데 저도 그 내용을 다 봤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경찰이 이해가 안 된다. 민혜님 보시기에는 이번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책임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처럼 경찰이고 무엇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또 생각을 하십니까? 경찰의 일단 보고 체계가 제대로 안 잡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기강회의가 심각한 수준이다. 정말 심각을 넘어서 재앙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 현장을 지나가면서 뒷짐지고 지나가고 옥상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물론 경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용산구청의 문제도 저는 관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만큼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 지역에 어떤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행사가 아닐지라도 지역의 주민들이 밀집하는 그런 일정들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책회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전혀 준비가 없었고. 민원인 바로 이런 부분인데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답변이 상당히 국민 정세는 지금 분노한 국민 정세는 미흡하다. 이 정도가 되면 보통 국민의힘에서 탈당이 되었던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마음의 책임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국민들의 가슴에 또 한 번 상처를 준 건데 지금 아무래도 당장 출당이다 무슨 이런 조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봐도 지금 당장 출당을 시키고 나면 박희영 청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책임을 좀 벗어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일단은 그 책임 그 자리에서의 어떤 책임이라도 저는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당은 당에서 그냥 해버리는 거잖아요.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저는 박희영 청장이 이 사고에 대해서 처음부터 어떤 상황에서 이걸 조치를 못 취했는지 대응을 못했는지 대안을 마련하니까 미리 미연의 예방을 못했는지 부분과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 어떻게 책임지겠다는지 마음의 책임 그 이상에 미연님이 생각하시는 책임이라는 것은 구청장직을 내려놓고 경찰의 수사를 받아서 형사처벌도 각오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당 지역구에서 156명의 국민이 희생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박희영 청장도 스스로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언론에 나온 것만 보고 있는 것이지 어떠한 절차상의 문제들 제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히 특수본 수사를 통해서 나오면 거기에 맞는 정치적 책임이든 이런 것들을 박희영 청장이 스스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희영님 어제 국가안전점검회의에서 저도 그 동영상을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도 있고 이상민 장관도 있는데 유독 경찰에 대해서 정말 내내 꾸질함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사건은 그냥 경찰로 일각에서는 주장이 분석이 경찰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 경찰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사실은 경찰에 대해서 당연히 질타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죠. 그런데 과연 경찰만 책임이었을까라는 점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 특히 경찰 같은 조직은 그 정권의 공기를 예민하게 살펴요. 그런데 이 정권의 공기를 경찰이 읽고서 경찰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온통 경찰의 주의와 경찰력 배치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대통령 보호에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81개 중대가 시위대응을 하면서 기동대 빼라니까 시위대면 안 된다. 202경비단 한남동 관저 빈집 지키고 있었는데 안 된다. 이게 저는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잠깐만요. 한남동이 빈집입니까? 그때까지는 빈집이었죠. 그리고 참사이 일어난 직후에 경찰이 했던 행동이 정보보고서를 만들어서 정권의 안위를 염려하고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동향문건입니다. 동향문건을 제출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런 점에서 이걸 단지 그냥 경찰 지휘관 혹은 일선의 책임만으로 국한하기가 어렵고 또 경력 운영에 상당한 구조적 부하가 걸린 게 저는 분명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종로경찰서가 했던 특수임무를 용장경찰서가 맡았는데 이게 너무 경계할 곳이 많아진 거예요. 대통령 출퇴근길부터 사저 관저 그다음에 대통령실 그 점도 이번 참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저는 들여다봐야 되고요. 또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 법적 책임을 명확히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법적 책임의 언어와는 다르게 정치적 정무적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는 차원의 대통령의 사과와 상징적인 책임이 있는 인사들에 대한 경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단지 법률적 책임을 가려서 책임을 지게 하고 경찰을 손봐주겠다. 이거는 책임을 오히려 축소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박 의원님 말씀도 경질 파면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 이야기는 총리 사퇴하고 전면 개각이 된다는 주장까지도 나오는데 원어성까지 지금 경질 또는 파면 책임지는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재호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이걸 떠나서 저는 일단 지금 경찰서의 보고 라인에서 지금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 결과 특수본 조사 결과 그 부분은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놔두고 정무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주무부처의 장들은 고려를 해야 된다. 물론 특수본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게 단순한 밑에서의 태만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업무보고가 제대로 올라갔고 그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정무적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선까지 필요할까요?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다 용산구청장까지 일까요? 서울시장도 포함이 될까요? 어떨까요? 글쎄 저는 주무부처 장관도 도의적인 책임은 느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지금 그 발언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를 만약에 책임을 지게 한다면 도의적인 책임인데요.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 결단하실 문제지 사실 그 부분까지 올라가야 될까? 그 것까지 저는 그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서울시장은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서울시장까지 책임을 묻고 사퇴해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좀 정치 공세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장에 대한 건 좀 정치 공세다.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제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더 지금 보면 이태원 참사 와중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가 불거지지. 이른바 진돗개 아니고 풍산개입니다. 박 의원님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이슈입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공방을 벌일 건가 싶어요. 사실은 남북정상회담 때 풍산개를 김정은 위원장으로 선물을 받았고 대통령이 재임 중에 받은 선물은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동물이건 식물이건 국가기록물입니다. 때문에 국가기록관리관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 개들을 저기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또 동물복지라는 측면에서 정서적인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키우시는 게 좋겠다. 문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그에 대한 협약서를 작성을 했고 그 협약 내용에는 예산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게 지금 6개월 동안 늦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이게 국가기록물이니 국가기록관에서 가져가라. 라는 게 애초에 맺었던 협약이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이야기네요. 그리고 그 협약이 이행이 안 되는 이유를 행안부하고 국가기록관리관 사이의 협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실이 제동을 건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그런 정보를 아마 입수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파향이라는 프레임으로 그렇게 가져가는 건 적절치 않고 전직 대통령 모욕죽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죠. 일각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250만 원 월 250만 원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돈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당 못하고 파향한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거 파향은 파향 맞잖아요. 파향은 파향인데 문제는 지원을 해 주기로 해놓고 안 해뒀다.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내역을 보니까 50만 원 정도가 풍산계에 들어가는 먹을거리나 이런 거고 의료비고 200만 원이 인건비라는 거죠. 사육사. 사육사. 풍산계를 돌볼 비용 200만 원이 부족해서 250만 원을 낼 수 없다는 건데 이게 이슈가 되는 게 저는 다른 걸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까지 보여왔던 이미지. 그 이미지 정치에서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약자를 사랑하고 굉장히 동물을 사랑하고 고양이와 같이 사진 올리고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남북 평화를 위해서 회담하고 이럴 때 그 풍산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국민들에게 이미지를 보일 때. 그때는 충분히 소화하다가 이제 갑자기 비용이 불편해서 그것도 이제 이해는 해요. 연세가 드셨으니까 그 개 또 씻기고 이러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저도 경험해 봐서는 안 돼.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나 안 키울래. 가져가라고 하는 게 문제인. 지금까지 그럼 그 풍산계를 씻기고 먹이는 것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해왔나요? 글쎄요. 저도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면 이 사육사가 없이 직접 해오신 건지. 그러면 느닷없이 갑자기 안 키우겠다고 하는 건지. 그럼 처음부터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애완경이나 어쨌든 걔의 그 이상의 평화의 상징으로 이때까지 활용하시다가 갑자기 힘드니까 안 키우겠다. 그러니까 많은 좀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선택이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박 의원님 이 돈 문제 때문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권성동 의원인가요? 상당히 돈 때문이다. 이렇게 좀 비판. 저는 그런 언급이 망신주기라고 보고요. 문 대통령이 원해서 입양을 한 게 아니고 원래 국가기록물이기 때문에 국가기록관리관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시설이 없고 또 기왕 문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그때는 임기 중이었으니까 키우던 강아지였기 때문에 그대로 키우시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윤 대통령의 언급이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협약을 맺은 겁니다. 협약이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다양한 형태의 부담이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거는 기록물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사적으로 그걸 갖다가 보유하거나 소유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협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기록관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는 의사를 표한 건데 이걸 두고 파양이다. 돈 때문에 저런다. 과거의 이미지 정치하던 거하고 너무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빨리 시행령 대정해서 애초에 맺었던 협약서 이행하면 될 거 아닙니까. 민 의원님 저기 한 1분 정도 남아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준 풍산계란 말이거든요. 지금 남북 북한 미사일 발사들 이게 풍산계발 남북 관계가 더 미태로워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너무 의도가 좀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죠. 의도가 보인다는 건 남북관계에 대한 불만인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더 이상은 고생하고 싶지 않다라는 건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갖고 있던 많은 국민들의 이미지는 굉장히 케어하고 보호해 주고 약자를 신경 많이 쓰고 그리고 동물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애정을 담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좀 불편하다고 해서 비용이 든다고 해서 그럼 나 이제 안 키울래라고 하는 이미지는 이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거랑 너무 다르다. 그 측면을 점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가 사람이 아닐지라도 개도 아시겠지만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족 그 이상으로 많이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보내고 나서 그럼 처음부터 키우지 않겠다고 하셨어야죠. 저도 그 생각이 드네요.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우리 반려동물 인구가 굉장히 키우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과연 내가 풍산계라면 사람이 내가 풍산계라면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지금까지 토론사무소 박원석, 민현주, 민박 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